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베델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영어 중등부에서 수고해주신 에디 깁 전도사님이 사임하시고 두 분의 인턴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객님은 부동전holder 사임하시고 비전 센터에 있는 영화부실을 다음 주일 10월 7일부터 보다 깨끗하고 업그레이드된 136호로 이전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81차 베델동산이 10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요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차이나 성교사 대회가 10월 29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성교대회에 참가하여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성교 기금 마련 베델바자회가 10월 13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 바자회를 위한 그라지 물품을 수집하오니 그동안 사용치 않고 있는 물품들을 정리하셔서 이 뜻깊은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베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